안녕하세요. 저는 뜨개 회사 바늘이야기에서 마케팅하고 기획팀 대리로 일하고 있는 바늘이야기 김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사람들한테 뜨개질을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 조금 젊은 감각으로 트렌디한 디자인을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원래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취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회사에 젊은 감각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너가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시간도 많고 그때는 졸업반이어서 금공강 활용해서 인스타 관리만 해주는 걸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2017년 하반기쯤이었고 그때 들어와서 회사에 돌아가는 걸 딱 봤는데 제 기억 속에 바늘이야기라는 회사는 뜨개업계 탑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지금도 나름 이름이 유명하긴 한데 다른 업체들이 조금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저희 회사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제가 6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출근하다가 엄마가 이제 또 한번 그냥 들어와서 뭐 1년만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진지하게 내가 여기 완전 정식으로 입사해서 뭘 바꿔보겠다 이것보다는 뭐 인턴 같은 거 경력도 되고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다른 데서 인스타를 관리를 잘해가지고 매출도 끌어올리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느끼셨나 봐요. 회사에 계시는 마케팅 팀장님이 50대셨는데 남자분이셨어요. 그분한테 인스타 중요하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맡기셨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젊은 애가 와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어머니 회사 중에 제일 막내가 4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러셨거든요. 젊은 감각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할 줄 아는 정도였고 흥미가 안 생겼었어요. 저는 어릴 때 한 5살 때 처음 엄마한테 배우긴 했는데 그때 배우고 나서 그냥 남들 해본 것처럼 조금씩 조그만 거 만들고 그러고 흥미가 완전 떨어져가지고 안 하고 저는 재봉틀에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재봉틀로 옷 조금 만들다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뜨개질은 내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여기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 아예 한 번도 뜨개질 안 해봤었어요. 지금은 뭘 보여줘도 다 뜰 수 있는 정도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구조만 잘 파악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에 익혀야 되는 기술 몇 가지가 있고 근데 그것도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인 거라서 기술이 익히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도 안 어렵고요. 이제 이거를 좀 고도화시키는 거는 뭐 연습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지만 일단 습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기특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약간 떡집을 이어받는 그런 딸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할머니는 대기업 가서 일 잘 해가지고 시집가래를 왜 잡아다가 회사에다가 일을 시키냐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남들 가는 길을 안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좀 작은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입기에는 너무 올드웨버였고 제가 들고 아무리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감성을 넣으려고 해도 그 자체가 너무 우리 타겟 나이대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일단은 조금 심플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 또래들 생각해보면 사실 그냥 완전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무늬 하나도 없고 색도 그냥 무채색 많이 쓰고 길거리 돌아다녀만 봐도 다 까만 옷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디자인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심플한 디자인 위주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뜨개질을 꽤나 깊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원딜클래스 이런 거 한 번씩 해봤는데 다들 조금 알려줘도 다 되게 잘 따라하세요. 옛날에 했던 그 쪼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요? 조금만 알려줘도 아 기억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잘 따라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또래 친구들은 해봤자 그냥 목도리 떠보고 그 정도라서 조금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다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실을 어떻게 자르는데요? 거의 가위는 어떻게 짚는데요 느낌으로 진짜 하나씩 다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이제 시켜보면서 알았어요. 어른들은 이 정도고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 정도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젊은 친구들 타겟을 할 거면 진짜 상세하게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동영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보면 다 만들 수 있게 상세하게 조금 도안 같은 거를 개선을 한 거죠. 에어팟 케이스가 제일 처음으로 반응이 왔었고 그때는 반응이 올 거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손뜨게 에어팟 케이스 완제품을 막 팔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아 저거 그냥 만드는 방법 알려주면 뭐 3만 원에 완제품 살 거 3만 원 재료로 한 뭐 열 몇 개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빨리 이 시장을 선점을 해야 돼 내가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서 튜토리얼을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이틀 밤 새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렸더니 그게 반응이 제일 크게 왔었고 그때 이후로 좀 유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층 유입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길러진 아이와 다른 일을 해보고 들어온 아이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일을 해보고 뭔가 들어온 아이잖아요. 사실 직원 뽑는 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희도 직원 뽑을 때 뜨개질 잘하는 직원하고 뜨개질 좋아하는 직원이 있고 다른 일 잘하면서 뜨개질을 그냥 조금 아는 정도 직원 있으면 후자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이랑 그리고 개인의 스킬이 중요한 거지 뜨개질하고 크게 그렇게 엄청나게 관련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업을 잃겠다고 하면 일단 다른 일 먼저 해보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원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이 관련된 일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다른 분야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그냥 뜨개질만 할 수 있는데 뜨개질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 개발하는 걸 배워서 뜨개질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다른 분야랑 접목시켜서 여기서 좀 더 같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있을 예정이고 지금 회사에서 사실 그냥 팀장처럼 일하고 있거든요. 요즘 거의 팀장이 제일 높은 자리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뭐 회사에서 대리님하고 부르긴 하지만 뭐 일은 팀장처럼 하고 뭐 직급이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바늘야기 김대리였고요. 여성 동화 4월호에 제 기사가 소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바늘야기 김대리 앞으로 행보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